안녕하세요 쏘마트입니다 자 오늘 뭐 해볼거냐면요 우리가 아크릴 푸어링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 트리닝푸어를 해볼거에요 트리닝푸어라고도 부르고 뭐 스워르푸얼 이렇게도 부르죠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하는 푸어링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기법이지만 트리닝푸어 패턴을 가지고요 조금 작품을 새롭게 탄생시켜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 8S짜리 커다란 캔버스가 있는데요 이 캔버스에 비닐을 벗기지 않구요 이 위에다 푸어링을 해줄거에요 뭐 핸드폰 케이스를 할 때도 그랬구요 비닐 위에다가 푸어링을 해서 그걸 뜯어내서 하는 작품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 종이컵 여러개 모아서 했던 작품도 있었구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자 오늘 이 비닐 위에다 푸어링을 해주고 그거를 뜯어내서 그런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색들은 약간씩 섞어줄거에요 물감 대 플로트롤 대 물 1 대 2 대 0.5 사용해줄게요 먼저 페인스 그레이 물감 16 플로트롤 32 물은 8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번째 색상은요 얘네 둘 섞어줄게요 브론즈 12에 마젠타 4 이렇게 들어갔구요 굉장히 매력있는 색이 됐어요 보이시죠 자 얘는 화이트 13에 브론즈 3 요렇게 해서 16이구요 자 요렇게 3칼라 만들었구요 이제 무채색 계열로 3칼라 만들어줄게요 자 블랙 8에 실버 8 요 다크한 실버 8 들어갔구요 먹색이 됐어요 실버는 믹싱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줬는데요 전 이것보다 살짝 더 어두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블랙을 좀만 넣어줄게요 됐구요 자 이 비닐 위에다가 그냥 쿠어링을 해보기로 했죠 되게 이상한 기분일 것 같긴 해요 이 트리링쿠어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기울여줄 생각이구요 컵 레이어드 해줄게요 오늘 비가오고 이래가지고 꾸물꾸물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좀 우아하지 않아요? 네 그런걸로 좋아요 가을가을한 색깔이 나왔죠 자 이거 이대로 말려 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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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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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아이를 예쁘게 이제 합쳐줄 생각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마르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이제 얘네들이 아주 조금씩 남았어요 많이는 안 남고 제가요 저번에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계란 요리를 하는데 옆에 계란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던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어? 이거 어디다 놓지? 그러다가 계란판에다 딱 꽂으니까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이렇게 오려놨어요 제가 쓸 수 있게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요런 식으로 보이나요? 보이죠? 자 이게 건조가 되는데 거의 3일이 걸렸어요 제가 지금 이걸 살짝 뜯어 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날 다 건조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래 걸렸고요 수요일날 푸어링을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에서야 이제 겨우 이게 건조가 다 돼서 제가 이미 뜯어 놓은 상태예요 요렇게 요렇게 얇은 비닐처럼 깨어진 상태고요 얘도 뭘 해 볼게요 얘는 아주 잘 말랐어요 요 건조된 컵들은 제가 다 모으고 있는 거 아시죠? 뭐 하려고? 요런 거 또 다른 컨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육의 습 육의 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